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행복거리입니다 오늘 정성 푸른 꼴로 왔습니다 송송 아이스 클라이밍 장입니다. 어디 가시죠?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. 오 예쁘네. 얼음 조각품들이 있어요. 얼음 조각품들이 있어요. 오시기 바랍니다. 오시기 바랍니다. 예쁘네. 오시기 바랍니다. 오시기 바랍니다. 식당이 이렇게 쫙 있네. 오 어렵다. 여기서 보니까 더 멋진데. 좀 얼었네. 얇았어. 들어가지는 못하긴. 오 예쁘다 예쁘기는. 이건 뭐예요? 호박이고. 이거는? 호박이고. 사과. 떡지. 떡지. 오 진짜 불고마는 진나. 호박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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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의 얼음이 얇게 얼었어요. 강의 얼음이 얇게 얼었어요. 강의 얼음이 얇게 얼었어요. atto. 아티스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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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